경북 문화컨텐츠진흥원은 지역 이야기 자원 발굴을 위한 일상이야기 수기 공모와 경북 스토리 컨텐츠 공모전을 잇따라 엽니다. 일상이야기 수기 공모는 감동과 교훈적인 이야기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하고 경북 스토리 컨텐츠 공모전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소재로 쓸 수 있는 순수 창작물이면 되고 다음 달 말까지 접수합니다.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상금과 수상작은 지역의 컨텐츠 자원으로 관리됩니다.